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송가인의 최근 무대가 어떻게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송가인은 인상적인 피아노 연주와 함께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 눈부신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화려한 의상을 입고 등장한 그는 뛰어난 재능과 눈길을 끄는 외모로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송가인은 피아노를 연주하며 부드러운 목소리와 감미로운 멜로디로 관객들의 귀를 매료시켰습니다 그의 연주는 단순한 음악적 표현을 넘어서 관객들에게 깊은 감정적 울림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그의 공연은 부루의 명곡에서 mc 신동엽이 이런 멋진 공연을 보기 위해 50년을 기다렸다고 말할 정도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송가인은 이번 피아노 연주를 통해 그동안 주로 보컬로만 알려졌던 자신의 이미지를 넘어서 다재다능한 음악가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그의 연주는 그가 어떻게 피아노를 통해 관객들과 진정한 감정을 공유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음악적 다양성과 심도를 더욱 풍부하게 했습니다 또한 송가인의 이번 연주는 그가 단순한 연주자가 아닌 창의성과 신선함을 더해 음악적 경계를 넓히는 아티스트임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음악과 무대는 단순히 듣는 것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관객들을 이끌었으며 이는 음악계 뿐만 아니라 넓은 예술 세계에서도 그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송가인은 자신의 뛰어난 무대 매너와 연주 능력으로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그의 계속되는 음악적 진보와 발전은 앞으로 그가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하게 만듭니다 송가인의 다음 단계를 지켜보는 것이 무척 흥미로울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